근데 게스트들의 장점을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강한 거! 나 이것만큼은 잘한다! 너 잘 듣는다! 저는 요즘 굉장히 외로워서 감수성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 느낌을 다... 너무 잘해! 가자 가자! 이런 느낌 저는! 너무 잘해! 아니 네가 이래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니?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지? 잘하는 거! 음악 많이 드세요? 음악? 음악도 많이 듣는데 근데 진짜 많이 들으세요! 음악은 진짜 많이 알아요! 어느 쪽 음악을 많이 들어요? 팝이나 락 쪽 많이 들어요! 오! 재수없어! 재수없어! 자 우리 상준! 고집 있어요? 고집? 고집! 고집 없어요! 고집은 없고 약간 아집이 있으세요, 그렇죠? 아집이 있어요? 편협한 사고!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탱구 먼저! 가위바위보! 뒤로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뒷걸음질! 뒷걸음질 친다! 자, 눈 봐보세요 여러분. 갑니다. 아, 우리도? 선택! 뒤에 가서 안아야 된다고요? 아니, 안아줍니다. 자, 동현 씨. 누굽니까? 오늘... 진주야. 눈물 안 떠! 눈물 안 떠! 눈물 안 떠! 눈물 안 떠! 선택당하셨습니다.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어, 일단 한 번 뒤였어. 형이 이게 너무 나아요. 이제 신동엽 씨의 선택당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아니, 형이 그렇게 부를 때가 아니에요. 형이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6명 중에는 정말 고를 사람이 정말 없는데... 자,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가... 게스트 먼저 이렇게 배려해서... 게스트를 다 뽑았잖아요. 네, 네. 문세윤! 게스트, 게스트! 됐어! 됐어! 아, 세윤 선배는 잘하시는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탱구! 슬슬 뽑을 때 됐다, 키. 아, 큰일 났다, 이거. 쓰리! 퍼포먼트! 나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대표성! 대표성! 보세요!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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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 씨가 안 씁니다, 눈 감아요. 저기, 국주 씨가 키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키랑 동현이 서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나 보지 않은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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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싸다! 그녀의 선택! 필랜 선택! 필랜 선택! 필랜 선택! 뭐야? 선택 잘 뽑아?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최애가 뭐야! ? 하하필! 우와! 하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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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필~! 눈한테 하필! 누나한테 하필! 누나한테 하필! 들어가 들어가! 우리 이제 내려간다! 너무 싫어서! 두 형이! 오! 두 형! 두 형! 진짜 두 형! 제가 진짜 반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명 남았고요. 탱고, 누구에게 갈 거예요? 사실상 에이스는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좀 깔을 맞추죠? 깔을 맞춰보세요! 결승이다! 너무 잘한다! 지금 다른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늘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 같아.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 에이스가 필요할 텐데. 곡조 씨. 엑스맨, 엑스맨! 탑고, 탑고, 탑고! 다시 져. 안 돼. 제가 이런 건 아닌데. 잘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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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계속 혼자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분은 그냥 내가 좀 뽑았으면 내가 뽑았으면. 왜냐면 우리도 이겨야 되니까. 키도 있고 하니까 우린 지금 패혼도 없고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